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XSFM입니다. P-O-D-E-R-A 요새 다이어트식으로 마녀스프가 뜨는 것 같던데. 레시피가? 음, 어디 보자. 감자 하나, 양파, 당근, 버터 2큰술, 소금, 후추. 어? 다 된 거야? 40조면 충분하다. 프리미엄스픔 드림잇. 이주은 씨의 사연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분은 465회에 갑자기 아버지가 환, 에스피노프인 한을 이야기하셔서 당황하셨던 박상희 씨를 엄마로 두고 계신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때 따님 사연 보내달라 그랬죠.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똥멍청이 대장님들. 반가워요. 이 표현 좀 신박하네요. 똥멍청이 대장. 주사 마스터가 된 기분이에요? 네. TMC. 똥멍청이 캡틴 같은 느낌인데. 좋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한을 권유받고 요정나라에서 온 엄마를 둔 이주은입니다. 아, 맞다. 요정 거짓말하셨죠? 박상희 씨가. 네. 최근 화날실 정말 재밌게 들었고. 저는 사실 덕질인이 들고 오는 다른 방송 얘기인데요. 덕질인이 뭘 들고 왔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은근 반응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환 같은 콘텐츠를 굉장히 어떤 비급으로 받아들였던. 비급으로. 비급. 비급이 아니라 비급. 비급. 비서. 비기. 네. 왜냐하면 저도 부처원에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때 지하 깊숙한 서고에 가면 거대한 책들이 있어요. 거대한 책이 보면 왜 고구려신라 백제가 한반도가 아닌 중국에 있었는지를 사인펜으로 그려서 설명해서 만드는 이런 책들이 저 구석에 지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숨겨진 진실?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라는 게 대부분 도서관 같은 데 오프라인으로 보는 건데 그중에서도 어딘가 구석에 꼭꼭 숨겨진 무엇을 영화 인디아나 존스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 그런 도서관에서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이곳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판을 다룬 책들이 도서관 구석에 허름하게 꽂혀 있잖아요. 그런 책들에 대한 유혹이 있죠. 유혹이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뭔가 열애신장 같고. 네. 정말 매력적이죠. 나를 부릅니다. 도서관에 가면. 네크로노미콘 같은 거예요. 이리 와. 열어봐. 그렇게 봤던 사람들이 우리 세대에 더러 있었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PC통신감, 미스터리 동호회. 한국역사 바로 알기 동호회. 한국역사 바로 알기. 금서의 유혹. 그렇죠. 마케팅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튼 이주은 씨의 할아버지는 그랬습니다. 네. K-POP 오타쿠로서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도 정말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괄호. 그래서 말인데 바로 지난 회차에서 NCT의 이거 뭐라고 읽는 거야? 웨이비. 웨이비를 웨이브위로 읽으신 것 같은데 웨이션브위라고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팀 웨이션브위데 사실 그냥 업계에서는 그냥 짧게 읽습니다.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냥 웨이비라고 한다더군요. 이거 옛날에 그거 같아요. 원래 웨이션브위라고 읽는 사람이 있고 핫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나이 들면 두려워서 가수 이름을 못 읽는 친구들이 슬슬 생겨납니다. 제가 그래요. 지금 보고 약간 그랬잖아요. 들고 와서 물어봅니다. NCT 127 보여요. NCT 127이야. 오 다행이다. 항상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오늘은 제가 아니라 제 친구가 겪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친구는 초등학교 때 전학을 늦게 오는 바람에 집에서 가까운 중학교가 아닌 걸어서 15분 걸리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걸어서 15분 다닐만 하죠. 전학을 늦게 온다는 건 뭘까요? 그 뭐 5, 6학년 때 아니. 아 그런 건가? 아니면은 아 그죠. 6학년 때 오면은 왜 그건 우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학을 동네에 전입을 늦게 하면은 다음번 졸업하고 그 다음 학교 갈 때 배정이 조금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전 처음 봤어요. 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도 그런 친구 있었어요. 다리 건너가고 그랬었어요. 고등학교를. 아니 저는 전화를 늦게 간다 그래서 원래 13일까지 와야 돼 이랬는데. 14일 날 갔더니. 지각이 아니라. 학교가 없어. 옆에 학교로 가렴. 아 그런 건 아니군요. 그래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버스로 등교하고 있고요. 아니 중학교를 버스 타고 가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아 네. 그게 이제 그 아이가 많은 지역이 따로 있죠. 예전하고 다르게. 그런 곳들은 거의 웬만하면 도보거리에 초중고가 다 있죠. 저는 초중고를 다 버스 타고 다니는 경우여서. 이제는 문학인 살던 동네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사는 지방만 하더라도 서울만 해도 이제 신생아로 말하면 공동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학교 다니는 거리가 슬슬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서 또 아이 많이 낳고 사는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 동네는 안 그렇죠. 아직도 걸어서 다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죠. 이것도 신기하네요. 남 얘기처럼 써놨지만 사실 저도 그래요. 저는 맨날 걸어다녀요.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면 참 일상이 좋은 곳입니다. 생활이 좋은 곳이죠. 할 만한. 저도 예전에 출퇴근을 한 지하철로 1시간 왕복 2시간 이렇게 다니다가 제가 여의도로 회사를 옮기면서 걸어서 30분으로 들어왔잖아요.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여의도 회사에 있을 때는 겨울에 그 회사는 5시에 퇴근을 했어요. 이유는 이제 해가 빨리 져서. 해가 빨리 지면 집에 빨리 가야 된다. 그렇죠. 5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 걸어오면 5시 20분입니다. 삶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맞아요. 삶이 열리죠. 바로 그거예요. 이제 평일에 어쩌다가 정말 운이 좋아서 평일에 야구 보러 갈 때 생각합니다. 이 패배자들 뭐지? 왜 5시부터 와있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5시에 끝나면 저는 그때 이제 목동 야구장을 엄청 다녔어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러면 5시에 끝나고 택시를 타고 목동 야구장에 가면 직장인 로망 중에 하나가 평일 야구 경기를 애국가를 들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애국가 들었어 오늘. 이게 가능한 삶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나 또 쉽게 달성할 수 없는 어떤 순간이기 때문에 다들 힘들게 사는 거고. 어조로 보자면 걷는 것 치고는 장거리 통학을 하고 계십니다. 이주은 씨는. 어제는 버스에 탔는데 180cm의 건장한 남성분이 개구리 자세로 바닥에 앉아있었고 헛! 이것은 헛은 뭐야? 한마공! 헛! 나 그 단어 들어본 지 너무 오래돼서. 아 그래요? 이 한마공이라는 무공이 있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 한마공을 시전할 때 기본 자세가 약간 개구리 형태로 쪼그려 앉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은 게임하는 사람들만 아는 단어입니다. 합! 마공! 아니 게임이 안 나와요. 이거는 김용 무협지에 서독 구양봉이 쓰는 기술이잖아요. 우리나라 MMORPG 보면 그런 거 있긴 있어요. 거기서 개구리 자세가 안 나와요. 제가 얘기했던 열애신장 같은데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합! 마공! 열애신장의 소림... 그 뭐였지? 쿵푸허슬이죠. 네. 쿵푸허슬. 쿵푸허슬의... 메인 빌런이. 한마공이 나오잖아요. 두꺼비잖아. 네. 이런 거 기억한다. 그게 한마공이에요. 그 사람 쓰는 게 이렇게 개구리 자세 있다가 쭉 하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한마공 대 열애신장의 장면인데... 네. 무공 장르인가요? 버스인데 배경은? 네. 개구리 자세로 바닥에 앉아있었고 거기서 개 짖는 소리가 났더랍니다. 이건 복합마공! 컴플렉스 합마공! 하하하하! 미스테리 장르네요? 그러게요. 때문에 친구는 강아지를 데리고 탔나 보다 했고요. 물론 아직도 개구리는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 남성분으로부터 강아지 대신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더랍니다. 이 빌런한테서? 주하인마죠. 한마공을 펼치려고 했는데... 개구리 대신 개랑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열심히 사는... 평상시에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버스라니까 무빙 생각도 나고 그래요. 초능력자가... 개구리로 변신하는 초능력자가... 뭔가 이 운기 조식이 아침 메뉴인 줄 아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하인마의 세계... 신비한 무공의 세계... 일상에는 곳곳에 이런 초능력자들이 숨어있긴 하죠. 그렇죠. 그 이후로는... 워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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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알 수 없는 동물 울음소리가 이어졌고요. 바로 무슨 동물인지 그래도 추정해보려고 했는데 친구가 도저히 모르겠다 그랬고 직접 저런 소리를 내니까 진짜 저 소리가 났다고 함. 지금 제가 읽은 거랑 똑같은 거죠. 비슷할 것 같아요. 네. 한글로 워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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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렇게 읽지 않죠? 워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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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IMF로 이주은 씨가 모를 옛날 역사 얘기를 하면 IMF 이전에 파산한 사람이 흔치 않던 시절만 해도 서울역과 부산역 같은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노숙인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주로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대둔근에 힘을 많이 주는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기천문이라고 하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기천문도 1파 중 하나요. 네. 그거 자세 뭐라 그래요? 내가 신장이라고 하나요? 네. 저 처음에 그냥 자기소개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신장인 줄 알았는데 왔다시와 노부나가 난 이미 신장 노부나가 근데 그게 아니고 무슨 자세의 이름 저는 저도 잘 몰라요. 단어만 들었지. 옛날에 이런 거 책도 팔았어요. 맞아요. 손때 잔뜩 묻은 책에 자세 그려져 있고 약간 저희 초등학교 앞에 가면 애들한테 또 그런 거 하죠. 이게 2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뭐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고 그런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잘 모르겠지만 동물 울음소리를 내고 있고 또 동물 울음소리를 내면 보통 소림 계열이죠. 맞아요. 소림권들이 동물 형상들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많이 아시는 학권 당랑권 갑자기 신비한 권법의 세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본 순간 친구는 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친구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친구가 설명을 해준 거잖아요. 이분한테 야 그 버스에서 누가 뒤에 와 와 개구리 자세라고 아 친구도 이제 그걸 설명을 해줬다는 거네요. 네. 친구는 보고 말았습니다. 아까 그 남성분이 그 개구리 자세로 그 모든 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을요. 동물을 데리고 탄 게 아니라 모두 그 아저씨 입에서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동물 소리를 꽤 비슷하게 내셨나 봅니다.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비슷하게 낼 필요 없지 않나요? 보통 그 개그맨 문세윤 씨가 그 소름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왜 그리로 가? 그거 진짜 속았잖아요. 약간 이렇게 하는 거 나도 그거 너무 해보고 싶어갖고 소리 사운드까지 그 소림 72절기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수천 년 지나면 항상 사파가 등장하라고 그렇습니다. 이건 소리가 나야 제 맛이다. 음공이다. 음공 음공 음파로 상대의 고막을 날리지 않습니까? 심하나다. 이거 쿵푸어스라도 나오죠? 그렇죠. 저희가 이야기하는 걸 한꺼번에 다 이해하고 싶으시면 쿵푸어스를 보시면 됩니다. 길게 고민할 것 없이 과로 여담이지만 그 소리가 꽤 사실적이었는지 친구는 처음에 강아지만큼은 진짜인 줄 알았었다고 합니다. 권법에 강아지 없는데 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사파에는 아 그거 있지 않습니까 타구봉법이라는 게 있죠 개방의 무예 개방파라고 거지들이 만드는 문파가 있어요. 임용부 옆에 보면 타구봉이라는 게 개방 방주가 쓰는 무기예요. 때릴 타의 개 구자란 말이에요. 개를 때리는 무기다. 원래는 거지들이 구걸할 때 개들이 쫓아오면 공격하는 무기다. 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얘기를 보고 생각하니까 꼭 그 의미는 아닐 수 있겠다. 뭔가 구권 구견권 같은 어떤 무공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타구봉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저에 대한 지식을 끌어다 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진짜 이런 사람들 한두 번 보긴 보기 때문입니다. 아니 진짜 있다니까요.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는 본인이 어렸을 때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요. 후기 보내주시고 물론 이 버스를 탄 게 접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분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죠. 저도 친구가 봤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 지가 했지만 네. 곧 주변에서 눈치를 줬는지 그 남성분은 이제 일어서서 다양한 동물의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더군요. 통행은 방해할 수 없고 음공은 해야겠고 괄호가 이제 어렵네요. 제가 읽기가 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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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등으로 추정 중 불의 향연에 창지 못하셨는지 결국 기사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만하세요. 라고 한마디 하셨고 이에 그 남성분은 저는 지금 퓨마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저는 정글 안에 있습니다. 퓨마 우리 운순호동자 청취자 여러분들 그동안 만나신 승객들 중에 이런 분이 있었으면 제발 제보해 주시죠. 라고 대답했다네요. 스컬 네. 스컬 아 이게 제가 음악할 땐 없었고 제가 음악을 관두고 나서 나온 말이죠. 스키드마크 날 때 차에서 나는 소리 치 그걸 스컬이라고 해요? SK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치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요즘 래퍼들은 저 말이 무슨 뜻이지? 하고 십몇 년 전에 고민했었어요. 치마란 소린가? 스컬 스컬 아니고 스키드마크 소리 그 왜 그걸 가장 찰지게 하는 사람은 몇 년 전에 엄청난 히트했던 빅쉐그 있지 않습니까? 그 맨즈 낫 핫블룸 스컬 이러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이 그렇게 있진 않고 스컬 이건 그냥 네. 한국말로 번안이 된 뭔가 다른 어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쓰는 친구들도 별로 뜯없게 쓰는 것 같습니다. 별로 뜯없을 때 쓰는 말 스컬 약간 이거는 우리 세대도 근데 쓰긴 쓰지 않아요. 다른 용법이긴 하지만 누가 이렇게 좀 어? 이 스컬 게시판 같은 애가 많이 보이네. 우파 어르신을 볼 때 쓰는 말인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 말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지 모르고 봤으면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스컬 스컬 그러니까 아저씨가 막 끄루룩 깍깍 했더니 스컬 왜 저는 이게 대화가 된다고 느껴지죠? 코 나온다. 안씨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저는 진보인데요. 그럼 동물 소리를 그만 내더니 저 기본소득당 찍었는데요. 동물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스컬이라며 스컬은 정치적 비방의 의미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오해하실까봐 정치자분들도 저처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죠. 아니 동물 흉내를 내고 있는데 왜 스컬이라고 그러지? 그런 것은 아니다. 다행히도 퓨마에게 쫓기시던 그 남성분은 안정을 잘 찾았는지 그 이후부터는 조용히 있다가 친구가 내리기 한정거장 앞에서 내리셨다고 합니다. 쓰고 보니 재미없네요. 네. 저도 재미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혜 씨. 문제는 그저 저희의 호기심이 좀 많이 발동했다는 것뿐입니다. 들었을 땐 재밌었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오디오로 듣는 것과 텍스트로 정리하는 건 다른 일이에요. 변압기를 한번 거친 거죠. 개그의 압이 달라집니다. 맞아요. 사실 이 해프닝 자체가 막상 겪어보면 재미있다기보다는 무서운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 안에서는요. 아무리 웃긴 일도 다 무섭습니다. 그럼요. 좁고 약간 저도 그런 거 있어요. 버스 안에서 가끔 이 망치로 깨고 내리세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정말 여기가 좁고 갑갑하구나 라는 느낌을 오히려 확 받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위험 상황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그 빨간 망치를 보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신장의 정식 명칭은 기천태양역 근마법 내가 신장이래요. 이름이 길군요.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양기를 취하고 보름달이 떴을 때 달을 쳐다보며 음기를 취하는 수련법 그냥 노단 소리 아니야. 직업이 없음. 원래 그 백수건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운 분야야. 오랜만에 떠올렸는데 무협지 같은데도 관심이 없잖아. 정치 여러분. 어려운 분야예요. 예전에 이런 일상에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소재로 만든 영화가 아라한 장풍 대작전? 그렇죠. 같은 영화도 있죠. 뜬금없이 사진 얘기가 나오네요. 뜬금없이 짤이 있고요. 그 안실 마스코트가 녹색으로 이렇게 돼있네요. 있는 어 네 어 일종의 예술작품이 있네요. 네 이거 옛날 그거 같죠? 옛날 모니터 녹색 모니터였잖아요. 옛날에 아하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RGB를 그 컴퓨터가 다 표현해내지 못하던 시절의 녹색이랑 상당히 닮은 녹색이네요. 사진은 기술 수행 시간에 만든 알시리 캐릭터 그린라이트 첨부합니다. 왜 그린라이트로 그 알시리를 만드셨죠? 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팟캐스트 중에 연애와 가장 무관한 컨텐츠일 텐데 야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구? 그린라이트는 야구 얘기도 해본 적 없어지면 선생님께서 처음 보는 캐릭터라면 이게 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반 남자애가 보고서 이거 그것은 알기 싫다 아니냐라고 하더군요.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중학생이시죠. 중학생 때는 원래 듣는 매체가 친하게 되니까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무래도 대학 다닐 때나 직장 처음 다닐 때보다는 듣는 매체가 좀 더 가깝죠. 말 조심해야겠네요. 두려웠습니다. 아무튼 사연 읽어주셔서 그리고 15분의 등하교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주은 씨 고맙습니다. 네. 훌륭한 예술 작품도 만들어주시고 그러네요. 이거는 의외로 비율이 아주 잘 맞아요. 우리 디자이너 보여줘야 되겠어요. 이게 나만 이런 건가? 인쇄우름인가? 왼쪽 얼굴에 보면 덧니가 살짝 있습니다. 또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겠네. 귀엽네요. 이 덧니가 있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셀로판 테이프는 뒤쪽에 조명 받을 때나 하는 거고 아크릴판을 쓰셔야 되니까 아크릴판이 의도대로 그렇게 잘 잘라지지 않아요. 네. 그렇죠. 하다 보면 덧니가 나아 볼 수 있는데 덧니가 엄청 귀엽게 만들어주네요. 캐릭터를 되게 귀엽게 만들었는데? 할로윈에 걸어놔도 되겠습니다. 혹은 뭘 먹다 놀란 것 같은 표정이 되기도 하고 이주은 씨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 국내 최장수예능 교장수예능